한글 폰트 디자인 전문회사 소개받은 한글 폰트 디자인 전문회사 산돌 커뮤니케이션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고으레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마지막 저까지 왔잖아요. 빨리 끝내길 바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고으라기보다는 현지 아니면 레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시간에 발음 비슷하게 훈민정원부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지겨우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좋은 책들이 서점에 있으니까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폰트 디자이너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한글이 원래부터 있었고 그냥 그대로 있는 듯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많이 변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기 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한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냥 프로세스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보다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고 나면 인터넷은 또 트위터나 이런 어떤 정보 전달 수단으로서의 한글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어느 장소를 가거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갈 때 이정표, 다음 여기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고 눈으로 또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무슨 책? 무슨 책? 무슨 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이나 비전문가들한테도 한글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존재로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글이 쓰이는 것을 한번 볼게요. 그냥 되게 간판에, 길거리 돌아다니면 간판에 한글이 쓰여 있죠. 그리고 현수막에서도 쓰여 있고 뭐 메뉴판, 차림표 이런 데 쓰여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간판들이 종로를 시작으로 해서 간판들이 새롭게 정비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시장 안인데 간판이 아니고 손이나 이렇게 글씨로 또 새롭게 바뀐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뭐 가판대 이런 데서도 한글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책 제목이나 아니면 책 표지 표지 아니면 책 내용에서도 뭐 기본서체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문서, 그러니까 서류를 띄기 위한 어떤 이런 작성하는 문서에서도 한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핸드폰, 모바일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폰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웹폰트라고 해서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최근에는 뭐 많이 좀 사그라들었지만 이 웹폰트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스타일의 그 폰트를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아이패드2가 나왔잖아요. 그 안에 어플, 이 어플이 어떤 건지를 알려면 이제 그 문장을 봐야 되겠죠. 지금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는 애플 고딕이 쓰여 있는데요. 그 고딕이 이제, 음, 그런데도 이 타블릿 PC 이런데도 이제 한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뭐 로고라든지 심볼 한글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패키지에도 한글이 역시 있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에는 한글이 굉장히 깊이 다가와 있는데 그 전과 비교해서는 한글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그대로 있는 것들은 많이 없고요. 또 이런 도로교통 표지판도 어,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지금 일반적인 거고 지금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길채라고. 이거 좀 재미난 사례로 이렇게 요런 인데도 좀 예, 한글이 쓰여있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한글이 정말 많이 쓰여있고 있습니다. 자, 한글이 그 이슈가 되고 되게 많이 얘기가 되게 된 사례, 사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 현대카드 전용서채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만들어진 이 서채 때문에 기업에서, 기업에서 전용서채를 많이 만들게 됐고 그걸 많이 공개를 하게 되고 오늘 앞에 그 여러 강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는 뭐 나눔 고딕이나 나눔 명조, 그 다음에 맑은 고딕 같은 나눔 고딕, 나눔 선글씨 등 그 여러 가지 공개된 서채, 좋은 서채들로 이 PTR 때 자료로 좋은 서채를 이제 일반인 사람도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서채가 바로 현대카드채고요. 이건 공개된 건 아니고 영문, 그 UNI채라는 서채 영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영문입니다. 영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서 외국에서 한글을 만드는 게 그 좀 불가능하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문에 어울리는 한글을 만드는 게 기본 컨셉이 됐고 그걸 이제 저희 산돌에서 또 제가 또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문의 여러 가지 특징인 포인트를 잡아서 한글에 실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카드에 모서리가 직선이 아니고 약간 타원으로 돌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미음이라든지 이런데 각 자소별로 그런 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문의 어떤 그런 다양한 특징 중에 일부 몇 갈만 살려가지고 한글화 시켜서 영문과 한글이 같이 쓰여도 어울리게끔 이렇게 서채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보여드리면 자 이 특징에서는 영문에서 이렇게 많은 특징 중에 실제 한글에서 한글에 적용한 특징은 과연 네 가지밖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소들에 적용돼가지고 한글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대카드는 굉장히 수많은 곳에 그러니까 매체, 자사를 알릴 수 있는 모든 매체에 다 이 서채를 사용하는데요. 성공 요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일단 처음부터 전혀 다른 컨셉. 카드와 어울리는 컨셉의 영문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영문과 잘 같이 써도 어울릴만한 한글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서채를 만들고 현대카드 CF 광고 보면 유명한 모델이 나오지 않아요. 배경에 대한 이미지만 있고 다 컬러 아니면 이 타이포만 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자기네가 지치거나 뭐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알려서 지금은 일반인이 봐도 저게 현대카드 체화라고 알아보게 만들었죠. 근데 지금 한 가지 다른 기업들은 현대카드처럼 이렇게 좋은 채를 만들면 좋겠다고 의뢰가 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활용할 생각은 별거 어떻게 활용한지는 생각 안 하고 만들기만 급급해서 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지금 아마 올해 아마 그게 발표가 되겠지만 레미안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레미안 전용 서채를 현대에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 와중에 아파트 브랜드 중에 1위가 레미안이고 2위가 자이 그다음에 대림이 편한 세상이 순위가 1, 2, 3인데 레미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이도 저희가 하게 됐고 이 편한 세상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폰트는 그냥 예쁘고 뭐 이런 데 쓰고 그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내가 레미안 아파트 살 때 그 타운은 이러잖아요. 그죠? 그 생활 곳곳에서 전용 서채 좋은 서채들이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책에서 내가 전문 디자이너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생활에서 그 좋은 서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상황에 맞게 폰트를 쓰려면 뭐 어떤 서채를 써야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당신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지 많이 상대방을 설득할 건지 무섭게 뭐 공포감을 줄 건지 설득을 할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 말할 건지 아이에게 말하는지 어른에게 말하는지 그리고 눈앞에 어떤 성격의 대상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얘기를 하려는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채를 골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등산학 때 제가 산을 오르는 입구에서 그 스티로폴 뚜껑을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등산주라고 보이고 내려오는 사람한테는 하산주라고 보이게 써놨어요. 근데 아마 그 옆에 와서 이제 진짜 내려오면서 저 천원짜리 그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내리의 기억에 남죠. 여기에 굳이 뭐 광수채 예쁜 서채로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엉성하게 저 재료에 엉성하게 글씨 썼지만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이 올라가도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한 잔 시원함 되게 등산주 하산주는 저 단어가 생각나게끔 쓰면 되거든요. 굳이 귀엽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북한산 호두고 통일되면 국산이라는 시장을 지나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예쁜 배경에다가 예쁜 글씨째로 써놓으면 안 어울리죠. 그냥 재미난 인상만 주면 지나가다가 아 호두 살까? 그럼 이곳에 와서 사게끔 만드는 그 대상에 적합하게 맞는 이건 서채는 아니지만 서채를 선택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례를 볼게요. 자 주차금지 이건 프로박스에서 찍은 겁니다. 광수채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주차금지하는데 이런 공공장소는 상관없지만은 아파트 주변 자기네 집 앞에 남의 차가 되면 등에 열받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마 다음에도 또 될 거예요. 아우 이쁜 간판이 있네? 이러고 또 될 거라고요. 자 두번째는 조금 열받았어요. 기름통에다가 응 이거 살짝 그거죠. 너 대기만 하면 막 기름으로 확 그냥 네. 그죠? 살짝. 또 근데 또 이 정도도 안 먹혀. 자 어우 되게 공포감 혐오스러운 느끼게 딱 근데도 안 먹히잖아요. 자 목을 따 버리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도 안 먹혀 예를 들면 그럼 주민 전체가 말합니다. 여기 주민이 잘 안 보이나? 주민 일동이 이렇게 그 시메트에 묻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금지는 경고의 표시잖아요. 그죠? 경고 표시하는데 예쁜 명조채 안 어울리죠. 그럼 경고에 어울리면은 그런 서채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화자에는 표정이 있어요. 여기 신발이 6개가 있는데 또 서채가 또 6개가 있어요. 힐부터 운동화까지 근데 어떤 서채가 어울릴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이 이 북채라는 저 운동화에 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표정이 자 그 형태적인 건 좀 긴 긴 장체로 되어 있어서 어울린다고 보고요. 자 송골씨 약간 여성들은 느낌 구름채 그 다음에 뭔가 샤라라는 느낌 자 맨 마지막에 또 비상채 그 대상이 어떤 건지 뭔지 자 자 사진만 봐도 신발이 어떤 건지 성격을 알잖아요. 그럼 그 성격에 맞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드라마 자 다 아시죠? 그 성격과 스캔들 자 캐릭터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남장여자 김윤희 캐릭터죠. 자 여기 내 서채가 있어요. 내 서채를 어떤 게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캐릭터는 이선준인가요? 되게 바른 생활 사나이 스타일이고 구영화 그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밝히는 그리고 되게 아주 건달 같은 그 문제신인가요? 그 그런 캐릭터에 이 서채들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순서대로 자 아주 여성스러운 건 대표적인 건 명조체지만 조금 그 귀여움도 있고 좀 다른 스타일의 한강채 그리고 역시 바른 생활은 기본 가장 정직한 고딕채가 어린다고 보고요. 네 그 영화는 좀 약간 이 캐릭터도 있지만 이 송중기인가요? 되게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귀여운 고딕채를 한번 적용을 해봤고 고구려채를 한번 자 네 그 캐릭터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캐릭터가 대상이 뭔지 그럼 그 그 스타일에 맞는 걸 적용을 하는 거죠. 다른 예를 볼게요. 이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다 부터 하나다 까지 이거를 일반 산세리프채이 그냥 영문으로 봤어요. 그냥 뭐 표정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저거를 순서대로 자 조이 같은 건 특히 제일 뭔가 웃는 표정이 느껴지잖아요. 특히 한글은 가질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문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문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늘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여섯 명이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발표를 할 때 어떤 서체를 선택을 할 때 난 어떤 느낌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뭐 공개된 서체 중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골라서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실제 마지막으로는 다섯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한글 로고 클리닉이라는 거를 가지고 한글 디자인을 설명을 합니다. 한글 디자인이 어떻게 프로세스 어떻게 만들어지고 과정을 설명하면 디자이너들도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매개체를 하나 만든 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봤음직한 한글 로고들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은 논제가 될 만한 수술을 많이 해도 된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들을 제가 골라서 제가 이 다섯 가지는 늘 회사에서도 저희 친구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시안을 갖고 오면 굵기가 괜찮은지 공간 뭐 통일상 다 얘기를 하는데 그 로고를 로고에 이 다섯 가지 적용을 해서 비포에프터로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이것들은 시각적으로 고르게 보이는 형태로 수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설 교통부 있죠. 저는 아까 굵기부터 통일관까지 시각적으로 고르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굵기가 세로핵의 굵기라든지 가로핵의 굵기랑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짐도 보면 기역은 되게 얇고 어나 니은은 되게 두껍고 자 교자에서도 모음의 요 세로핵이 좀 얇고 통자에서는 토가 되게 복잡해 보이고 이응은 이응 커보이고 부자에서는 비읍이 중앙에서 비읍이 약간 왼쪽으로 가보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한글을 만드는 스타일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음 한글을 하기 때문에 한글 한글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읽히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가다가 뭐가 튀거나 이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가 전체 덩어리로 보이게끔 하는게 제 목적입니다. 덩어리로 비교적 고르게 굵기가 같게 보이고 크기도 공간도 같게 보이게끔 만드는거 쭉 읽히는 덩어리로 자 두번째 국민회의라는 역시 이것도 굵기가 예를 들면 기억의 초성의 세로액이 되게 두껍고 종성의 기억 세로액은 되게 얇습니다. 근데 민자에서는 초성 미음의 세로액이 되게 얇고 이에 이 이 획이 두껍고 히읗에서도 이 이응은 얇고 의의 이응은 두껍고 왔다갔다 하죠.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수정을 봤어요. 고른 굵기로 보이도록 고른 공간으로 보이도록 그리고 균형도 고르게 맞춰지고 전체적인 느낌도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세번째는 국민연금 이건 로고인데 로고에서는 사실 허용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한글 디자인에서 허용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국자 연결되는 거 금자 연결되는 거 한글 디자인에서는 중요한 게 시인성이라고 해서 그 글자로 보이게 하는데 헷갈리게 보이게 하는 요소를 자제를 합니다. 글을 읽다가 이게 무슨 글자인지 지금 만약에 국민연자가 없고 금자만 하나 했다면 금자로 안 읽힐 거예요. 저거는 어색 안 읽히겠죠. 같이 있으니까. 근데 로고에서는 이게 허용되지만 한글에서 허용이 안되고 여기서는 제가 보기엔 그 두 가지야 민자 연자에서 이 안쪽 니은의 안쪽에 공간이 너무 너무 많이 비어서 글자가 약간 좌측으로 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수정을 좀 봤어요. 자 그리고 시인성에 헷갈려진 부분을 약간만 표시를 해주고 이의 길이만 내려줬어요. 그래도 조금씩 고창군이라는 이걸 보고 나서는 매직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 창자가 좀 튀어나와 보이고 진하니까 네 이거 아마 디자이너가 그렇게 의도했으면 대단한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창자도 볼게요. 창에서도 이 창자 하나만으로도 느껴지는 게 이행이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그죠? 치읒이 들어가보이고 아가 더 들어가보이고 아가 더 들어가보이고 유도했다면 이건 천재같아 내가 보는데 이거 지금 보이죠?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수정을 봤어요. 특히 창자 그리고 군자에서는 기억의 이 공간이 니은의 이 공간보다 좁아 보여요. 우가 올라간 느낌이라서 약간 조정을 해줬고요. 창자는 좀 이렇게 매직아이 그거를 없애버렸죠. 이제 자 마지막 그럼 드릴게요. 아유 자 미리 보여줬네요. 자 위아래 비교를 해보세요. 자 한글 디자인할 때 본문에서는 특히 회색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색도가 뭐냐면 자 위에 거 아래 거 비포와 애프터인데 비포를 보면은 굉장히 진해 보이죠. 근데 밑에 거는 약간 그거보다 옅어보여. 옅어보이는 이유는 이 공간에 이 예를 들면 리을 같은 거 흰 공간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검정색 배경하고 흰색이 섞여서 약간 회색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딱 한 눈에 딱 왔을 때 산업 포장 개발원 산업 디자인 포장 개발원 글씨가 와닿지가 않죠. 로고잖아요. 로고는 명확하게 멀리서도 딱 그걸로 보여야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를 한글 디자인할 때 스타일로 제가 수정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제가 그 하고 싶은 말은 한글이 소금이나 공기처럼 주변에 늘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계속 변화하고 있고 아까 그 아파트 브랜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가 레미안채는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채가 적용된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자이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산업군에서 전형 서채에 대한 니즈가 되게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저 아니면 또 다른 디자이너가 만든 한글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고 또 PT 할 때 쓸 수 있고 더 디자인도 좋고 더 새로운 서채들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지막으로는 여러 공예들이 많잖아요.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공예가 있는데 굳이 공예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의식할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디자이너들은 그런 좋은 것들을 만들고 개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